무슨 소리가 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오프숄더 하늘색깔 입었고 그리고 렌즈도 이렇게 어울리는 곡이었고요. 이렇게 금발도 한번 해봤어요. 어떤가요? 오늘은 앞머리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화장도 좀 어울리는 걸로 해봤는데 어떤가요? 이거 비즈 소리 되게 좋아요. 이따가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우선 이 네일 팁 찬찬히 소개하고 바로 소리 들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런 큐빅 리본이 있고요. 이게 소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가지고. 두번째는 요거. 이렇게 거울로 된 이런 큐빅 있고요. 이것도 소리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예쁘죠? 약간 왕비 느낌? 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요거 뭐야? 두번째? 이렇게 목걸이로 된 거. 이것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전 요게 제일 맘에 들어서 샀거든요. 이 큐빅이 잔뜩 붙여있는 게 왜 뭐랄지? 살짝 송당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 소리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보고 바로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다섯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리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잘 보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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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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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달빛천사같은 느낌 폰게이스 불빛이네 여러분 세워서 하는 탭핑이 좋나요? 아니면 이렇게 얇게 하는 탭핑이 좋으세요? 사실 저는 둘 다 좋아요 오! 지금 옷이랑 목과 잘 어울리는 것 제가 굿즈로 달 모양 그립톡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붙이려고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근데 달 모양 그립톡 진짜 예뻐가지고 제가 디자인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상시에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제 이름이 바뀌거나 이런게 아니라 약간 읽고 할 수 있게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팔 수 있는 것 처럼 진짜 예뻐가지고 어디선 또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제가 이번에 그립톡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바자마를 낼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같이 발려보여요 그 다음엔 이제 팬분한테 받은 그립톡인데 이렇게 팬분이 그 뭐지 어 다쿠샵을 운영하셔서 다쿠스티커랑 막 스마트톡 뭐 이런거 판매하시는 그런 샵을 운영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내주셔서 요거 롯데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멜로몬이라는 상점을 운영하고 계신 요런 식으로 귀엽게 생겼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귀엽게 생겼어요 이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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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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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 키고 다니면 돼요 제가 요즘 켜고 다니는 폰 케이스인데 두명색 이거든요 분명색이에요. 금붕어 예전에 친구랑 찍은 영상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금붕어 스마트톡 이걸 사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는 이렇게 동그란 스마트톡 사려고요. 왜냐면은요. 이거 다 좋은데 이렇게 맞춰놓을 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맞춰놔야 되는데 불편해가지고 동그란 거는 다시 이렇게 평평한 거 살려고요. 그게 단점이에요. 예쁘긴 한데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제 폰이 아이폰 블랙 기워드님 블랙 색상이에요 하얀 폰 케이스는 잘 안보여서 이렇게 두 명 케이스가 잘 어울리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아이폰 살 때 블랙 말고 그냥 일반 화이트로 사야겠어요 주얼리류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촬영을 했었을 때 되게 소리가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귀를 봐 드릴게요 콜라 박스 뱅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이런 큐빅이 달린 얘도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원래 제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촬영할 때 반팔 내지 다시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바로 앞에 조명이 진짜 요렇게 있어서 난방을 하든 에어컨을 하든 간에 되게 더워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에도 봐도 아쉽고 촬영을 해도 시원한데 오늘 제가 여기 이거에 어울리는 옷이 이런 것 밖에 없길래 그리고 이게 너무 연말 느낌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긴팔을 입었는데 거기다 니트 재질 입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안 덥네요 아까까진 땀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덥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진짜 촬영하면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릴 때가 있거든요 옷 같은 거 긴팔 입으면 한겨울에도 더워가지고 땀이 나요 다시 입으면 땀 안 나는데 작년에 제가 있던 작업실은 거기가 살짝 되게 시원한 그런 배가 안 들어오는 곳이어가지고 여름에도 되게 시원하게 촬영을 했는데 아 여기는 최근에 이사와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 네일 팁 원래는 이 네일 팁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 디자인 딱 보고 어 이거 이쁜데 해서 제가 샀던 건데 잘못 사서 패디큐로 샀더라구요 아니 이거 아 솔직히 이거 대충 보면은 진짜 헷갈리지 않아요 저 그냥 어 이거 이쁜냐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여기가 이게 설마 엄지인가 이건 뭐지 도대체 이랬는데 알고니 패디큐 하더라구요 이거 여기까지 제일 궁금합니다 아니 이거 제가 네일도 잘 안하는 사람인데 패디를 언제 하겠어요 그 근데 이거 소리가 좋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눈 아까워요 그럼 빨리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쓰는 안경인데 이거 타빙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것 같아 이제 제 쓰리티오마이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쓰리티오를 갖고 왔어요 제가 다른분이 쓰리티오로 손톱소리를 내는 걸 들었었는데 소리가 꽤 좋았어가지고 줌 HDX나 다른 선명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분이 쓰리티오로 손톱소리를 내는 걸 들었고 제가 다른분이 쓰리티오로 손톱소리를 내는 걸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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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ntidem unrethy티오 왜vil 를 내는 걸 들었어요 내가 Mustafa의 손톱소리를 내는 걸 활동했는데 كان radiant 날이 할 bunları 왜 mismos 그 다음은 이거 콩 키즈카페감에 있는 콩 키즈카페감에 있는 콩 키즈카페감에 있는 콩 키즈카페감에 있는 콩 그 다음에 이거 키즈카페 머리끝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니하우스에서 샴푸를 샀는데 그때 받은 샘플 뭐 소리가 안 나니 샴푸를 샀는데 샴푸를 샀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해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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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